안녕하세요 해그린티비입니다. BLC 이노베이션 버진이 하나는 잘라주고 하나는 이렇게 피어있어요. 그런데 이 아이가 캘리포니아 걸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피워봐야 알죠? 근데 약간 페롤라 들어가죠? 플라메아 여기 여기 삭 들어가고 이게 같은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사실 여기가 믿을 수 없는 옛날 품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펴봐야 알죠? 얘는 지금 다 져가구요. 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활짝 펴면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경은 15cm를 이상 해그린티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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